펀투데이 함께하고 있습니다. 2부 함께하고 있고요. 볼빨간 사춘기의 품 듣고 왔습니다. 방송국 놈들에게 여과 이씨 메시지를 좀 남겨주세요. 이던 이호선씨가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죠. 근데 방송국은 그러면 안 됩니다. 떼키떼키. 유은영씨 보라 안 돼서 잠겠잖아요. 방송국님들아 여과형 하셨고요. 함주영씨도 야 이 방송국 놈들아 내가 화장한 손으로 보라를 틀었다 껐다 한다고 폰에 파데랑 쉐도 다 묻었다. 열일하자. 라고 함주영씨가 보내주셨습니다. 9625님이 고릴라 소리가 안 들리니까 너무 답답해요. 다음부터는 진짜 이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. 근데 고릴라가 뭐예요? 아주 그냥 재칫군요. 1313님도 아침에 식빵 먹을까 방송국 놈들아 보내셨고요. 5511님도 뭔가 이렇게 분위기에 편승은 하고 싶었는데 분위기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. 야 이 방송국 놈들아 여기 천안인데 안개가 자욱하다 안개 등 좀 켜라라고 앞에 차. 앞에 차에게 말하시기 바랍니다. 전재만씨 오늘 내 티셔츠 색은 그레이색이야. 라고 보내셨고요. 최미선씨도 아침 운동하는데 보라가 방해돼요. 계속 보고 싶어서. 라고 또 김명곤씨. 제2식스도 들어야 하는 사람은 무슨 죄야. 1절만 할게요. 1절만. 네. 이따가 1절만 할게요. 네. 자 임지선씨가 임지선씨 메시지로 딱 마무리하면 좋겠네요. 방송국 놈들아 고생했다. 그럴 수도 있지. 어깨 펴라. 라고 보내셨습니다. 어깨 펴요. 네. 다 어깨 펴지. 기술팀 어깨 펴요. 네. 주무신다고요? 네. 하하하하하. 하하하하.